안녕하세요 컴퓨터 출입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입니다 저번에 3월 달러 올려드리고 4월은 넘어가고 5월 되서나 다시 올리게 되었네요 이거 올려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최근에 1060이나 1650 주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설득해서 rx570으로 변경하곤 하는데 왜 자꾸 바꿔라 그런지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하위권부터 상위권까지 가성비 비교표를 들고와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다소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길지는 않을까요 한번 주의깊게 봐주시면 그래픽카드 고르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우선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항목은 제품명 그리고 이제 관로 있는 것은 이 제품을 오버클렉 했을 때 수치입니다 모든 제품을 다 체크한 건 아니에요 20종 게임 평균 프레임 프레 시디 기준 20종 게임 평균 퀘 시디 기준으로 프레임을 100분율로 내서 적었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1260ti를 성능이 100% 나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놈이 78프레임이 나왔다 치죠 78프레임이 나오면 그게 100%로 적고 그것보다 프레임이 더 나오면 당연히 100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가면 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거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지는거구요 그래서 성능 비교로 쓰기에 아주 적합할겁니다 FHD 말고 QHD도 체크를 해뒀는데 UHD는 해두지 않았습니다 왜 안내뒀냐 지금 UHD를 솔직히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UHD는 빼버렸어요 3DMark 파이어 스트라이크 11점수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던데 그것도 이렇게 일일이 적어뒀습니다 보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구요 요 파스 점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게임 프레임하고는 조금 덩떨어진 경우도 있으니까 파스 점수 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그런 경우는 좀 피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파스 점수대로 등수를 매겨도 되는데 1세대 첨 시리즈라 20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파스 점수하고 실 사용했을 때 프레임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체적으로 파스 점수는 1000 시리즈가 잘 나오구요 파스 점수보다 실 성능은 2000 시리즈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첨점만 하고 넘어가세요 크레인조이 5종 벤치도 교차 겸증을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뒀구요 체크해보니까 데이터는 일치했습니다 데이터 없는 제품을 빼고는요 그러니까 제가 매긴 등수가 크레인조이를 보든 K4존을 보든 별 많은 차이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프레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12종 게임 프롭 상태에서 몇 프레임이냐 아니면 QHD 몇 프레임이냐 이거 보시면 원래 QHD면 프레임에 반터막 나야 되는데 왜 반터막이 안나느냐 앞에꺼는 프롭이고 뒤에꺼는 중업이나 상업이고 그 뒤에꺼는 중업이나 하업이에요 이해가시죠? 옵션을 낮춰가지고 겨우겨우 2080Ti로 70프레임정도를 뽑아주는 겁니다 중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4K는 아예 체크를 안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게 원하시면 밑에 표를 추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있는 게임마다 그 옵션에서 이 그래픽 카드가 몇 프레임 나오는지 제가 다 체크해줬어요 이거 한번 훑어보시고요 평균 프레임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내가 쓸 모니터 해상도에 맞춰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순위같은 경우에는 성능순위를 차례대로 적어둔 거니까 당연히 2080Ti가 1등이고요 그 뒤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절대순위에요 가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 순서대로 내려옵니다 차례대로 밑으로 가면 갈수록 성능이 낮아집니다 최하 가격 5종 평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싼 우리는 가성비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의 라인업 그러니까 같은 2080끼리도 가격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뭐 같은 2060끼리도 차이가 나고 제일 낮은 것부터 1,2,3,4,5 등의 가격을 다 다하고요 그걸 나누기 5한 값입니다 그리고 몇몇 제품은 품절에 가까워서 판매하는 제품이 3개, 2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중에 제일 싼 제품 혹은 3개 평균 값을 넣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저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2080ti 최저 가격에서 하면 한 140만원 들 거고요 2080노말 최저 가격에서 하면 한 80만원 초중반에 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 거예요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 성능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비용을 얼마로 투자해야 되느냐 이 수치를 적어둔 겁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가성비가 안 좋은 것이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가성비가 좋은 것입니다 색칠을 해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칠해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빨간색 칠해둔 것은 기준값이라고 칠해둔 거고 그걸 보지 마시고 가성비표에 빨간색으로 칠해둔 거는 그 제일 저렴한 놈을 빨간색 그 다음 저렴한 놈들 몇 개를 노란색 그리고 그래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제품들을 녹색으로 칠했습니다 이거 벗어나는 것들은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의아해했을 텐데 아니 1650이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성비 순위를 따로 매겼는데 가성비 순위 음 생각보다 1060도 높은 순위이긴 하더라고요 사는 걸 추천하지 않지만 물론 부동의 1위는 RX570입니다 제가 쿠폰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도 얘가 부동의 1위입니다 만약에 쿠폰으로 3만원 4만원 가격을 더 깐다면 더 심각한 차이가 나겠죠 그걸 감안하지 않은 거예요 엔비디아는 현재 쿠폰 이벤트를 저가 라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AMD 같은 경우에는 570 580 590 제품의 경우 두 가지 게임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달러가 기준입니다 출시가 기준이고 F2 에디션 기준으로 레퍼런스 기준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가 약간 미묘하게 차이 날 수 있지만 어찌됐든 대충 참조로 삼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은 1660 TI 기준이고요 이제 각 항목을 한번씩 보도록 하죠 우선 쭉 보면 아시겠지만 맨 바닥에 있는 놈하고 맨 위에 있는 놈은 거의 3배 가까이 아니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특히 1050 TI는 게임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 이걸 달면은 그래도 최신 게임 같은 경우 최하우부로 고통받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하던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음 많이 쓰는 60프레임 FHD 기준에서는 이 정도는 가야되는 겁니다 60 FHD 60 지원하려면 1060 이상급은 가는게 좋습니다 1060 하고 이제 rx570 요급부터 확실하게 60프레임 정도는 중상후부로 웬만한 게임 다 돌아갑니다 내가 144 지원 모니터 사용하고 싶으시면 최소 1660 TI 그리고 권장사용은 2060 정도라고 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배그 국민업 기준으로 아니 1660 TI도 144 잘 돼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배그 국민업이 풀업입니까 아니면 사목입니까 아니죠 딱 세가지 옵션만 울트라로 두고 나머지 매우 낮음으로 해두는 옵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게임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자면 대부분 게임 144 프레임 뿜어주려면 적어도 2060 가까이는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등급 이상 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2k 60프레임도 그와 마찬가지에요 2060 윗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QHD 있잖아요 그거 60프레임 이상 뿜어주려면 2060이 마지노선이고 원활하게 쓰시려면 2070 정도는 추천을 드려요 4k 4k 같은 경우는 라데온7 이상급을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라데온7도 60프레임 유지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업이라도 즐기려면 최소 1080 TI나 2080 파운더스 에디션 이상급을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상업도 하기 힘들어요 왜 2080 TI 가장 좋은 제품을 가져오더라도 상업 60K 잘 안나옵니다 60프레임이 잘 안나와요 4k 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UHD 모니터는 정상적으로 게임을 원활하게 즐기기 힘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일부 게임 사양 낮은 게임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옵션을 타협하고 즐기는데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 옵션 타협 자체가 원활하게 즐기지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품의 성능이야 대충 내가 원하는 제품이 어느 정도 등수 있는지 이제 직접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 20 시리즈 같은 거 있잖아요 요번에 나온 신형 요 신형들은 사실상 FHD보다 QHD에서 어 전세대 랑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제법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라인과 상위 라인은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차이를 벌려준다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FHD보다 QHD가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가 그 얘기가 아니고 1660 Ti를 100%로 잡았을 때 네 그 경우 QHD로 하면은 성능 차이가 1660 Ti와 6080 Ti는 두 배 가까이가 차이가 날 것이고 FHD 기준으로 하면은 70%에서 80% 사이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것 이라는 거죠 뭐 게임마다 차이는 당연히 있습니다 20종 게임이 평균이기 때문에요 파스 점수도 내 환경에 따라서 심하게는 2,3천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만 보시고요 아니 나는 이거보다 높게 나오는데 나는 이거보다 낮게 나오는데 1,2첨 정도는 그냥 아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CPU나 아니면은 뭐 그래픽 드라이버 버전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의 수율 그래픽 카드가 자기 성능이 똑같은 피자실에서 조금씩 달라요 그것 때문에 편찬이 있습니다 쿨앤조이랑 제가 데이터 교체 검증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최종 가격을 봤을 때 왜 RX 570을 빼고는 이 밑에 라인은 자꾸 사지 말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RX 570하고 1060, 3기가는 거의 흡사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비용을 보세요 5만원 차이 나죠 가성비를 봤을 때 얼마 차이 나나요 2,069원과 2,900원 차입니다 엄청난 차이에요 거의 2,30% 더 비싸다는 얘기에요 적어도 1060, 3기가 버전이에요 그러면 1060, 1650 이번에 나온 신제품 어떤가 잘 보세요 이놈은 오히려 더 심해요 성능은 좀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70.92%와 59.85%죠 이게 100분율로 따지면 570을 100으로 땄을 때 얘는 20,30% 처진다는 얘기에요 많이 처지죠 근데 가격은 뭐다? 가격은 오히려 더 비쌉니다 이래서 지금 1650이나 1050이나 1060이나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말리는 건 이유가 있어요 네 가성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당장 1660 밑으로 만약에 내가 제품을 사야되겠다 그래 쳤을 때 정확히 말하면 RS580 밑으로 요 밑에서 쭉 쳤을 때 제가 살만하다 생각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RS570입니다 딱 이것까지만 생각하세요 솔직히 580도 빼고 싶어요 해놨지만 이것도 빼버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라인급 여기 요 밑에급으로 봤을 때는 rx570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성비가 그리 좋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위의 끝 보도록 할게요 1660부터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뭔 얘기냐 이 성능을 나오고 이거보다 확실하게 저렴한 제품이 없어요 이 주변에 맞죠 뭐 1070이야 이미 품절이 됐고요 rx590은 다수 성능이 처지는데 가격도 약간 더 비싸고요 그러니까 쭉 쿠폰을 따져도 솔직히 별로 메리트가 없죠 590은 곰곰이 따져보면 1660 밖에 없습니다 1660 사라고 녹색으로 칠해졌어요 그 위에 거 1660보다 성능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어요 한 뭐 13% 15% 정도 차이납니다 그럼 1660ti 를 가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1660ti는 특징이 있어요 메모리가 아주 오버클럭이 잘 됩니다 그러면은 오버클럭 했을 때 성능 편차가 정말 높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그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 물론 1660도 그렇긴 하지만요 근데 오버클럭은 일단 다 빼고 생각합시다 왜 1660ti는 오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2060도 될 거고 2079도 될 거고 모든 제품이 오버클럭은 어느 정도 됩니다 물론 올라가는 수치는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지만 전 제품을 똑같이 오버클럭 했을 때 팀킬을 할 수 정도로 올라가는 제품은 없기 때문에 일단 오버클럭이란 면은 제외하고 봅니다 그래 봤을 때 요 라인업도 마땅히 살만한 거 없습니다 베가 56을 사기엔 가격대가 좀 마음에 안 들죠 지금 품절에 가깝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중고는 가져오지 마세요 새 거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중고 가져오는 거는 중고는 어떻게 어디서 어느 시점에 사냐에 따라서 가성비가 늘 바뀌기 때문이죠 정해져 있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1660ti 그 바로 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중간에 다 패스하고 바로 2060으로 가게 되겠죠 2060 2060 위의 급 사고 싶으면 2070 이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으면 2080까지는 가성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빠지진 않습니다 근데 2080ti는 가격에 비해서는 성능이 솔직히 좀 아쉬운 게 있긴 있어요 물론 최고 성능을 보자면 아 당연히 이게 대빵이에요 최고입니다 최고는 맞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감은 있죠 물론 QHD 기준으로 보면은 30% 성능 차이니까 적다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30%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크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성비 비용 면으로 봤을 때 거의 8,000원 돈에 속하기 때문에 역시 하이엔드는 뭐다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고 최고 성능을 바랐을 때만 지르는 제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크게 나쁘지 않고 무난하게 살 수 있는 거는 딱 2060까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는 가성비에서 크게 손해를 보고 싶지 않고 가장 음 살만한 제품이 높은 거 높은 거 중에서 살만한 제품은 뭐냐 2060까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조금 손해를 보면 2070까지 2080과 208010은 아무래도 주문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 예 하드코어 게이머 유저들한테나 어울리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고 물론 내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음 아시죠 선택은 언제나 본인의 몫입니다 예 그래서 현명한 질문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1650 그리고 1050 1060 이거 좀 사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문의도 하지 마세요 아래스 우측은 갑시다 네 어 밑에 이 게이밍 프레임도 여기에 쓰시면 돼요 내가 어떤 모니터를 사고 싶고 어떤 게임을 하고 싶은데 어 몇 프레임 이상 뽑아주려면은 어느 정도 그래픽 카드를 사야되느냐 이거 물어보신 분도 많은데 이거 참조해주세요 예 생각보다 이 표가 유용해요 그리고 5월 최신버즈 업데이트 한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달간은 이거 기준을 사셔도 아무 문제는 없을겁니다 이제 신제품 나비10을 기다리며 이만 신성조 물러나겠습니다 음 마무리가 좀 어설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무리는 이게 다에요 RS570 1660 1660 1660 2060 2070 2080 까지만 구매목록에 넣어라 나머지는 음 비교죠 예 주변에 비슷한 성능에 비교해서 가성비가 떨어질 것이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헤헤 이제 진짜 물러날게요 여기까지 신성조였고요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힘들게 표 만들잖아요 여러분한테 후원을 바라진 않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음 말씀드리다시피 늘 제 카페나 블로그를 올려두니까 마음껏 파가시고 출처만 남겨주세요 그만 물러나겠습니다 빠이빠이